산책모리터로 함께 올라가보자 계단을 올라갈 때에는 밧줄을 잡고 조심조심 올라가야해 드디어 산책모리터에 도착했어 같이 구경가자 어? 저게 뭐야? 친구들은 이게 뭔지 알 것 같니? 수수께끼를 통해 알아볼까? 나는 무엇일까요? 그림을 보고 한번 맞춰보아요 나는 바로 발자국이에요 아! 이게 발자국 모양들이었구나 발자국 모양을 종이에 그려보자 이렇게 종이를 대고 색연필로 슥삭슥삭 칠해주면 발자국이 종이에 나왔네 짠! 이번엔 집에서 즐기는 놀이를 알아볼 거예요 어떤 것을 만들어 볼까요? 나뭇가지 발자국 솔방울 크리스마스 나무 그리고 공돌이 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 나뭇가지 발자국을 만들어 보아요 나뭇가지 발자국을 만드는데 필요한 준비물은 나뭇가지 자투리, 목공본드, 종이 종이 위에 다양한 발자국 모양으로 나뭇가지 자투리를 목공본드로 붙여주세요 나뭇가지 발자국 완성 다양한 발자국 모양 중에 봄발자국 모양은 어떤 것일까요? 내 발자국은 어떤 모양일까? 찾아보아요 두 번째로 솔방울 크리스마스 나무를 만들어 보아요 솔방울 크리스마스 나무 준비물은요 솔방울, 목공본드, 솜방울, 페트병 뚜껑, 찰흙이에요 먼저 목공본드로 솔방울에 솜방울을 붙여주세요 찰흙 조금을 동그랗게 만들어 동그란 찰흙을 페트병 뚜껑 안에 넣어 붙여주세요 찰흙 뒤에 솔방울을 붙여 고정시켜주세요 솜방울 뿜인 솔방울을 줄을 이용해 고리 장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끈을 솔방울에 묶어주면 완성 크리스마스 나무나 화분에 걸어 보아요 마지막으로 곰돌이 빵을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식빵, 땅콩잼, 바나나, 초콜릿 식빵은 네모 모양이어도 상관없어요 초콜릿 대신 블루베리를 사용해도 좋아요 빵에 땅콩잼을 발라주세요 바나나 자른 것과 초콜릿을 올려주면 완성 이제 빵을 맛있게 먹어볼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만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